오늘 영상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아 맞아 방송이래 아 반장이래 안녕 친구들 슬비에요 오늘은 한복 만들기를 해볼거에요 그럼 준비물을 알아볼까요? 저는 먼저 예쁘게 이 한복을 꾸며줄거에요 마카로 여기를 색칠해볼건데 밑에 받쳐주고 하는게 좋아요 혹시나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받쳐주고 색칠을 해볼게요 오케이 됐어요 예쁘게 한복 저고리 밑에를 색칠해줬어요 이제 여기에 꽃을 그려줄래요 예쁜 꽃을 오케이 예쁘네요 이파리도 하나 그려줄거에요 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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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스티커 구성품인 스티커랑 저는 다른 스티커를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 얘랑 리본 리본을 써볼거에요 리본 분홍색 리본을 붙여줄래요 분홍색 리본을 붙여줄래요 고름을 보면 한쪽이 좀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을거에요 짧은 거를 위로 오게 한 다음에 사이로 해서 위에 구멍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요 얘를 접어서 고름을 만들어줘요 원단을 앞으로 빼내고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됐어요 고름이 예쁘게 됐나요 그리고 와펜을 붙여줄거에요 정말 한복같다 복공풀로 붙여줬어요 저는 여기 다림질해서 붙여줘도 되고요 글루건으로 해도 되고 복공풀로 해도 잘 붙어요 뭔가 아쉽지 여기 그림 그려주려다가 뭔가 아쉬우니까 짠 이상한데 여백의 미 여백의 미로 남겨두는거에요 이쪽은 끝 한복 완성 다음 시간은 나무팽이를 만들어볼거에요 모두 건강하게 내년에 만나요 안녕